준비를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오늘의 시장 핫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2차 전지주들이 그야말로 혹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였죠? 포스코 그룹주들의 3분기 성적표가 발표됐는데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대표님,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안 좋았습니까? 일단 3분기는 대체적으로 그냥 에코프로 실적 발표할 때부터 다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기대치보다 조금 더 어닝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은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많을 텐데 일단 3분기 실적을 보자면 영업이익이 371억이었고 원래 예상치가 650억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 1조 2,80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 쪽에서 이익률이 2.9%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역시 수요가 좀 부진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판가에 대한 부분들, 이게 좀 많이 미스를 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나마 좀 방어를 했던 건 뭐냐면 하이니켈의 비중이 확대가 됐습니다. 원래 LFP는 저가형 배터리고 그다음에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 고가인데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이어서 그나마 마진을 좀 방어를 했는데 이제 컨콜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4분기랑 2024년도에 영업이익률이 이제 바닥일제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오늘 또 하락의 총매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 그런데 원래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크다 보니까 전년 대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원래 40%를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업이익이 3분기 7,300억 정도 나오면서 잘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게 내년이 좀 걱정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2개씩 좀 어닝 믹스를 좀 하다 보면 그러면 판가가 좀 많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는 좀 많은 투매 현상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셨던 2차전지주 3분기 성적표의 실망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더 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포스코그룹주에 대한 기대는 컸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김대표님께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포스코그룹주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치게 나오면서 최근 주가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리튬 가격의 하락과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률의 둔화가 된다는 전망 때문인데 기존의 포스코그룹주가 철강기업에서 2차전지 관련주로 재평가되면서 시장에서 재평가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던 만큼 2차전지 관련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실망감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최근에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개인과는 달리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주 그중에서 포스코그룹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차전지 열풍 속에 뜨거웠던 포스코 하지만 그 기대도 잠시 용광로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김대윤 대표님께서는 리튬 가격의 하락 이러한 부분을 원인으로 짚어주시면서 불안한 이유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 추이를 제가 봤더니 이게 정상화가 되는 게 조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리튬 가격 빠르게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스코 실적에서도 좀 걱정했던 게 리튬 가격 바닥이 어느 정도로 보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쪽에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바닥은 2만 불 정도다. 그런데 왜냐하면 2만 불 이하가 되면 문 닫는 광산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2만 불을 바닥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문 닫는 광산들이 많아지면 공급이 저하가 됩니다. 그럼 다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승을 하겠죠. 공급 저하가 되면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은 좀 2만 불 정도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리튬 가격에 가장 큰 수요가 있어야 하는 게 결국 전기차죠. 전기차인데 조금 악재 아닌 악재가 생겼던 건 뭐냐면 UAW 파업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GM도 지금 기존의 판매량 정책을 좀 폐기하고 다시 세운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GM의 산하의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픽업 트럭이나 SUV만 되는 켄터키 공장, 텍사스 공장이 조금 파업 이슈가 강해졌습니다. 확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차 계획이 좀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파업이 좀 줄어들고 전기차가 다시 정상적으로 생산이 된다고 하면 이때는 좀 리튬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불안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중국이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수출 통제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 아니겠습니까? 실적도 앞에서 표도 나왔지만 반토막이 났어요. 김 대표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중국이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의 어떤 수출을 통제를 하면서 자원무기화를 하고 있는데 이에 응급제를 제조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흑연을 이용해서 배터리 응급제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 흑연 수출 통제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인조 흑연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수출 통제 품목이었다는 것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또한 포스코 퓨처엠도 이번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어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 개발한 인조 흑연을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안정된 공급망 다변화를 구축함으로써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거듭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흑연 관련해선 포스코 퓨처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김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계약사들의 실적을 쭉 보게 되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포스코 DX의 경우에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 대표님, 포스코 DX는 어떻게 이렇게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었을까요? 일단 포스코 DX는 소재가 아니고 공장에 인프라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민감도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재는 전방 쪽에서 우리 안 만들 거야라고 하면 바로 판가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이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 공장 투자할 거야는데 바로 철회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정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포스코 그룹사들이 2차 전제를 비롯해서 친환경 미래 소재를 바탕으로 공장을 많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증설을 하고 있는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산업용 로봇 이런 사업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DX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주가도 그렇게 많이 꺾이지는 않았는데 포스코 그룹이 인프라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뛰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3분기 매출 기준이 1조 1,300억 원 영업이익이 960억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사실 공장 투자는 한 번 투자한다고 계획을 밝혔으면 중간에 철회가 힘들기 때문에 포스코 DX는 여기서 좀 제외가 됐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매출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포스코 DX는 그나마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없어 얘기를 나눈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포스코도 많은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요. 김 대표님, 이 중에서 지금 시장 상황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좀 위안이 될 수 있을 만한 계열사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업적으로는 역시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침투율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 속에서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2023년도 초반에 국내 증시를 이끌어왔던 2차 전지 기업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는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은 고점 대비 이미 60%까지 하락하면서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사의 유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그 시기는 곧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거듭난다기보다는 목표가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뒷부분에서 김대표님께서는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이 살짝 느껴졌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포스코 그룹주 중에 가장 기대되는 2차 전지 기업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정확한 분석과 전략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양극제 소재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포스코인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줬던 그러한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 아니겠습니까? 오늘 장 마감을 봤더니 70만 원이 붕괴됐더라고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포스코 관련주를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아마 에코프로를 더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오늘 69만 원에 마감을 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이 21만 3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금 사정하고 이거는 좀 빗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급한 자금이면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여유 있는 자금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멀리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고금리 상황 때문에 사실 테슬라 제외하고 모든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판매할 때 심지어 루시드, 리비안, GM, 포드, 스텔란티스 다 전기차 제대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GM도 다시 처리한다고 했다가 다시 세우겠다. 원래 메리베라 CEO가 원래 2025년에 테슬라 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쫓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제외하고 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고금리로 인해서 차를 살 때 차입 비용이 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싸다 보니까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좀 비싸다 보니까 일반 레거시 업체들은 사실 전기차 투자에 그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리튬을 빨아들이는 그 레거시 업체들이 이게 수요가 나와야지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리튬 관련주들도 다 주가가 상승하고 밸류에이션이 다시 정상화를 되찾을 텐데 결국에는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된다는 거는 아직 6개월 안에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멀리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내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리튬 가격 추이를 보셔야 된다. 원래 리드타임이 보통 양극재랑 리튬이랑 똑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리튬 가격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이 상관관계에 맞춰서 내가 보통 리드타임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리튬은 결국에는 1분기로 전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8월, 6월 정도? 이 정도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리튬 가격 중간에 보시면 쭉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게 6월 달 정도거든요. 아직까지 그때 올라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리튬 가격을 보시면 좀 반등을 많이 했을 때 그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들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하는 양극단에 엇갈린 의견이 있는데 우리 두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위안이 될 수 있는 2차전지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김 대표님, 2차전지 관련주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2차전지 관련주는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관점보다는 분할해서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A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이 A프로는 2차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 업체인데 이 종목은 최근에 고점 대비 무려 45%나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적은 반대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무려 공급 계약 체결 수주 공시가 3건이나 나왔습니다. 폴란드에서 119억, 그리고 미국에서 431억, 그리고 또 119억까지 미국에서 2건이 나왔고 그래서 총 약 670억 원의 수주가 일주일 안에 나왔습니다. 이 A프로는 3년 연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2023년도부터 턴오라운드 기업인 만큼 이 종목을 한번 주의깊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 대표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재업체들은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소재업체들은 이 민감도에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주가 하락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민감도가 떨어지는 게 어딜까? 2차전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장 투자 관련된 거. 그러면 지금 미국 증설하고 있죠. LGNL 수소를 가장 크게 하고 있고 삼성 SDI, SK온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일단 이렇게 우리나라 완성세를 업체들이 삼사가 이렇게 미국 증설에 공격적이다 보면 저는 장비주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장비 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충방정 공정이 있고 전국 공정이 있고 여러 가지 다 공정들이 있는데 저는 전국 공정을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술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비주에서 롤툴 장비 만드는 P&T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P&T가 사실 그동안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 같이 조정 나오면서 장비줄도 꺾였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지금 노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조금 2차전지가 반등할 시점을 노려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